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업계는 극장 산업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하는 OTT 시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훌루, 아마존 프라임 등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그것인데요. 국내 업체들도 앞다투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극장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생존을 모색하는 극장업계의 전략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업체의 전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전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전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신 성장률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박수현 기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5년 전부터 볼 사람들은 다 그냥 계속 보고 있고 더 이상 커지질 않는다라는 문제인데 현재 극장 시장의 상황이 좀 어떤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20년 전 강변 CGV가 멀티플렉스 1호로 처음 들어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대형 극장들이 앞다투어서 극장 수를 늘려왔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스크린당 관객 수가 눈에 띄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좀 유의미한데요. 10대가 줄고 50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거 관람 형태가 좀 익숙했던 40, 50대들은 계속해서 극장을 찾지만 이제 10대, 20대 미래 잠재 고객들은 점점 좀 극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국면에 접어들자 대표 극장 업체죠. CGV나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아니 올해 들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티켓값을 이제 3, 4가 모두 1,000원씩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매점과 광고 사업 등으로 좀 매출을 확보하는 모습입니다. 말이 1,000원이지 좌석별로는 좋은 좌석은 2,000원 더 받고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해도 요즘에 영화관 가느니 그냥 집에서 VOD 구매해서 영화를 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10대 관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요즘에 10대들은 다 유튜브로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넷플릭스로 보게 될 텐데 실제로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영화 산업에는 가장 큰, 글쎄요, 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OTT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큰 위협자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본격적으로 마찰이 가져야 된 게 작년에 옥자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IT 공유 넷플릭스가 투자 배급한 이 옥자라는 영화를 멀티플릭스가 인터넷과 극장 동시 상영은 거부한다. 이렇게 나서면서 좀 마찰이 격화가 됐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극장 생태계를 조금 위협하고 있다. 이런 날선 경계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매출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박스오피스를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OTT 매출이 한 123억 달러 수준으로 극장 매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었는데 지난해 32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박스오피스 매출을 바짝 따라잡았습니다. 국내 상륙을 본격화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거대 자본력을 얻고 자체 플랫폼을 기반한 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주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체 콘텐츠에 콘텐츠 제작에 6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내년에는 최대 80억 달러까지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OTT 서비스 업체나 케이블 업체 또 IPTV 이런 것들이 극장 산업을 계속해서 위축을 시키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대중 전반으로 퍼지면서 이런 현상은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SNS나 1인 미디어 확산, 또 인구 감소 이런 것도 극장 관람 패턴을 급격하게 바꾸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좀 궁금해지네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튜브나 또 넷플릭스가 이미 활성화돼 있고 넷플릭스가 어떤 VOD나 이런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이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선진국 극장 산업이 이미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북미 영화 산업을 좀 보면 지난해 관람객 수준이 한 12억 4천 명 정도였는데 10년 새 최저 관람객 수준입니다. 이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좀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는 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판단 안에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요. 올해 디즈니가 약 80조 원의 인수가를 제시하면서 21세기 폭스를 사들인 사례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인수 배경에는 무엇보다 폭스가 보유한 스트리밍 업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훌루를 확보를 해서 안정적인 플랫폼을 갖고 가겠다라는 그런 셈법이 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향후 훌루가 디즈니가 독점 제공하는 콘텐츠를 받아서 시장에서 승부를 좀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극장판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면서 분주한 모습인데요. 중국 기업 완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M&A로 계속 인수를 하면서 투자 제작부터 배금 마케팅까지 좀 수직적인 영화 산업을 꾸려나가면서 작년 처음으로 글로버 극장 사업자 1위로 올라서면서 중국 자본도 굉장히 큰 손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OTT 시장이야 워낙 역동적으로 계속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극장업계라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옛날에 영화 보려고 목동에서 굳이 삼성역 코엑스까지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동네마다 멀티플렉스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갑니다. 그러려면 극장업계에서 어떤 뭔가 정말 칼을 가는 심정으로 뚜렷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뭐가 있습니까? 다양한 플랫폼을 내놓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는 영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체험하고 심지어 자고 이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강변 CGV 20주년이 됐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에 도심 속의 자연으로 상영관을 좀 꾸며놨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인가요? 지금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컨셉이라든가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각종 이런 특이한 상영관들을 좀 선보이고 있고요. CGV는 이것을 이제 컬처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정의하면서 앞으로 좀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기술 기반 플랫폼 사업 확장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감으로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영화관 LED 스크린을 좀 내세우면서 이제 특화관을 선보이고 있고 신기술을 도입해서 예매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관람객들을 좀 끌어들이는 모습이고요. CG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종 기술을 통해서 오감으로 체험하는 4DX 또 다면 상영 시스템인 3면으로 보여주는 그 스크린X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이나 북미, 중동 시장으로 좀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곧 수익성 차원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극장 차별화를 꾀하면서도 이제 매출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 CGV 대표이사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객들이 왜 극장에 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와 또 결코 휴대폰이나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수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좀 적극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롯데시나마 경우에는 2020년까지 동남아 시장에서 140개 영화관 오픈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세웠고요. 이제 CGV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터키 등 한 7개 국가에 진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M&A에 나섰고 이머진 국가 아직은 잠재성이 있는 국가에 좀 진출하면서 스크린을 빠르게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좀 유의미한 성적이 나왔는데 지난해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앞지른 거고요. 향후 2020년까지 11개 국에 1만 개 스크린을 보유하면서 현재 CGV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극장 사업자 5위 정도거든요.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의 극장업계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직접 취재를 한다고 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업계는 콘텐츠 전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콘텐츠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장도 단순히 영상을 틀어주는 영상업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콘텐츠 발굴을 해가면서 경쟁력을 키워야 이 거대한 미디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좀 실어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컨대 국내외 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었던 VR 콘텐츠 같은 경우에 극장에서도 볼 수 있는 VR 시네마 이런 체험관 등을 마련해서 관객과의 접점을 높이고 있고요. 투자 배급사와의 협업도 좀 적극적입니다. 현재 미디어 업계에서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IP 확보를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문 인력 역량을 좀 강화하고 다수의 영화를 직접 투자하고 제작하면서 콘텐츠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극장 업계도 이런 곳에서 시너지를 좀 얻고 있습니다. 올해 롯데쇼핑 시네마 사업본부에서 떨어져 나온 롯데컬처 웍스가 새롭게 출범했는데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하면서 현지 투자 제작 배급업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롯데시네마가 있으니까 현재 영화관 사업과 함께 시너지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롯데시네마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영화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IP 확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IP 확보를 하기 위해서 10개국과 같이 하고 있는 글로벌 게이트를 좀 더 강화할 예정이 있고 여러 가지 IP 확보를 통해서 고객과 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컬처 웍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처음으로 또 OT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멀티플렉스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국내외 영화와 투자 배급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영화관과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좀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CGV도 독보적인 콘텐츠 역량을 갖고 있는 계열사 투자 배급사 CJ E&M이 있으니까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좀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극장업계가 양질의 플랫폼과 콘텐츠로 좀 관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특성사 극장업체가 OTT 사업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극장 상영이라는 거에서 머물지 않고 직접 플랫폼을 만들어가면서 콘텐츠도 얼마나 양질의 콘텐츠를 생성해낼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